상시 공략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 작업은 세문항이 출제가 되죠.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를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다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배점은 5점이고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하고요. A3부터 F9 영역을 나는 오타 없이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면 범위를 지정하신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입력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로 셀 서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키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작업 다시 1은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 입력해 주시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식에서 2호 10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첫 번째 서식입니다. A1부터 H1 영역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하시고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거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되고요. 맞춤 탭에 가셔서 가로에 가시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글꼴 선택하는데요. H1 경고디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는 17은 목록에 없으니까 직접 17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인데요. A3부터 A4를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B3부터 B4를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면 문제에 주어진 다섯 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서식이라면 범위를 지정하시고 컨트롤 키 눌러서 같은 서식을 작업할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같은 서식 작업을 좀 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A3부터 H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셀 스타일 강조색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화면 상태에 따라서 셀 스타일이라고 표시가 되기도 하고 저처럼 표시가 된 상태에서 자세를 눌러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색 6 클릭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는요. 아까 A1 셀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입력한 제목 A1 셀을 선택하시고요. 앞뒤에다가 특수문자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A1 셀을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수식 입력줄 이용하셔도 되고요. 직자 앞에다가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보기 변경 누르신 다음 문제 제시된 특수문자 입력하시고 황자 뒤에다가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보기 변경 누르신 다음 문제 제시한 특수문자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5부터 A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직원명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름 정의를 잘못했다 라고 하시면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 이름 정의를 오타가 있었거나 범위가 잘못됐거나 하시면 선택하고 삭제 누르시고 다시 새롭게 범위 정해서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A5부터 A14를 범위 정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서식인데요. 범위 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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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 끝에 0을 꼭 표시하겠다라고 하실 땐 자릿수 0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원자를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문자로 입력할 가로와 원과 가로 닫는 것은 3개의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처리되면 각각 하나씩 문자 처리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직접 큰 따옴표 열고 끝에서 큰 따옴표 닫고 처리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H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범위 지정된 상태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에 다섯 문항에 서식 지정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주식회사 4월 급여 명세표에서 직급이 과장이거나 조건을 직급과 과장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 A20셀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지급액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직급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350 미만이란 조건인데요. 작다 350 이라는 값을 입력하시면 0의 개수가 5개가 되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직급이 가장이면서 지급액이 350 미만이란 조건입니다. 문제에서 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을 다르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직급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지급액의 조건에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고급 필터를 실행하실 때는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 있고요. A3부터 H18셀 영역에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A20부터 B22 영역에 입력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고 복사 위치에 오셔서 A25셀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많이 추출이 되네요. 근데 확인해 보시면 직급이 과장이고요. 만약에 과장이 아니면 따라가 봤을 때 사원이거나 대리인 데이터들은 지급액이 350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들이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R 조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한 거라서 데이터 추출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 작업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고급 필터 문제도 배점은 5점입니다. 그래서 입력 5점, 서식 10점, 고급 필터 5점에서 기본 작업의 문제는 배점이 20점입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은 점수 하나당, 문제 하나당 배점이 8점입니다. 8호 40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계산 작업에서는 세문항 이상은 맞으셔야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함수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첫 번째 예제 같이 한번 볼게요. 성별과 시험을 이용하여 비율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입사원 중에서 시험 점수가 시험 점수가 70점대 해당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조건에 만족한 성별이 남자이면서 70점 이상인 데이터의 값을 구할 거고요. 몇 명인지 셀 거고요. 전체 인원수로 나눠가지고 비율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부터 한번 구할까요? F10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카운트라고 하면 세는 건데요. 카운트 if 하면 조건이 하나이고요. 카운트 if s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사용합니다. 카운트 if s 안쪽에 커서 두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첫 번째 조건의 범위래요. 첫 번째 조건을 성적으로 주셔도 되고 성별로 주셔도 되고요. 우리는 시험 성적으로 갈까요? 시험 점수를 가지고 수식을 한 번만 쓸 거면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요. 남자 여자에 대해서 수식을 복사할 거기 때문에 시험 성적의 영역은 복사할 때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요. 문제에서 70점대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하면 70점부터 100점까지 해당한 점수가 구해질 겁니다. 다시 오셔서 클릭하시고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70점대를 구할 거예요. 70점 이상이 아니에요. 70점대.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시험 성적을 가지고 F4 절대 참조. 이제 80점보다 작아야만 7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아야만 70점대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70점대의 조건을 주셨고요. 다음 세 번째 조건은요. 성별을 가지고 성별의 데이터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아래 칸에 오셔서 선택이 안 되면 탭키를 누르시면 돼요. 또는 방향 스크롤 막대 내리셔도 되고요. 성별은 20세가 같습니까? 라고 선택을 할 건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20, 21 바뀔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절대 참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쪽 한번 보시면 70점대를 구하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70 작다 80이라고 줘야만 70점대를 구할 수 있고 성별은 수식을 복사할 때 남과 여가 바뀔 수 있도록 절대 참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지금은 서식이 백분율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200%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자는 한 명인 것 같아요. 한 명, 두 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서식됨이 미리 적용된 서식됨이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다시 문제에서 나온 비율을 구하기에서 나누기 전체 인원수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함수 입력하실 거고 카운트는 숫자가 필요하니까 서류든 시험이든 숫자가 있는 데이터 선택하되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만 동일한 영역의 값으로 비교할 수 있겠죠. 괄호 닫고 엔터 눌러서 전체의 수로 나눴더니 22%를 차지합니다.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계산 작업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에서 J3부터 J11 영역에 주민등록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여덟 번째 있는 숫자가 홀수이면 남자, 1과 3이면 남자고요. 2하고 4면 여자라고 성별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덟 번째 해당한 숫자 하나를 구해올까요? 우리는 미드함수를 통해서 MID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함수이죠. 함수 삽입 누르셔서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여덟 번째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덟 번째 숫자 하나를 가져왔고 1, 2, 3, 4에 해당한 숫자가 구해집니다. 이 값을 가지고요.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라고 비교를 할 때요. 나머지를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MOD란 함수를 입력하시고 MOD 안쪽에 커서 두시고 함수 마법사, 함수 사비 조금 전에 성별을 구한 값을 2로 나눴을 때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짝수는 0이 나오고요. 홀수는 1이 나옵니다. 그럼 1이 나오는 경우는 남자고요. 0이 나오는 경우는 여자가 되겠죠. 1이 나오면 홀수는 남자, 짝수는 여자라고 표시할 거니까요. 그래서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MOD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IF 안쪽에 커설두시고 함수 사비 구한 값이 혹시 숫자 1과 같습니까? 나머지가 1이었습니까? 그러면 남자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0이었다면 여자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MOD 함수를 통해서 나머지를 구하시고요. 나머지가 0이면 짝수 나머지가 1이면 홀수라는 식을 이용해서 성별을 표시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의 출석 현황을 이용해서 B25부터 E23 영역을 이용해서 B고에다가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모두 출석하면 A 그러면 4번 다 카운트가 되어 있다면 A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이면 B 두 번이면 C 한 번이면 D래요. 일단 문제 나와 있는 COUNTA 라는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COUNTA COUNTA 함수 입력하시고 COUNTA 는 공백이 아니면 세울 수 있는 함수입니다. 공백이 아니면 셌더니 첫 번째는 4가 구해져 있고요. 문제에 따라서 1, 2, 3, 4가 표시가 됩니다. 4일 경우 4번 다 출석하면 A인데요. 저희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CHOOS 함수에다가 넣을 때는 1, 2, 3, 4로 나열을 해야 되니까 등호 입력 다음에다가 CHOOS 함수 CHOOS 그 다음 안쪽에 커서 두시고 함수 삽입 만약에 COUNTA A를 통해서 구한 값이 1이라면 저희는 D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만약에 2라면 C라고 표시하겠습니다. 3이라면 B라고 표시할 거고요. 4라면 A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 B, C, D 순서가 아니라 D, C, B, A 순서로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4주차 다 참석한 데이터는 A라고 표시가 됐고요. 한번 참석한 데이터는 D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볼까요? 기록에 대한 순위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순위를 한번 구할게요. 순위는 등호 입력하시고요. 가장 빠른 점수가 빠른 기록이 1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름차 순으로 구하겠습니다. 랭크점 EQ라는 함수 제시가 되어 있고요. 더블클릭 함수 삽입에 가셔서 바로 왼쪽에 있는 기록이 본인을 포함해서 비교할 대상이 필요한데요.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순위를 구하실 때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고 0이 아닌 값이면 1을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1을 입력하시면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수 있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1등부터 6등까지 구해지는데 중간에 오류가 있어요. 기록이 없는 데이터는 순위가 몇 등인지 구할 수 없는데요. 라고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기록이 비어있는 경우는 실격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if error 등호 다음에다가 if error 함수 입력하시고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 값에 오류가 있다면 저희는 실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할 텍스트 실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실격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과 평가 기준표를 이용해서 평균이 70 미만 이면 미흡 70 이상 80 미만 보통 80 이상 90 미만 양호 나머지는 우수 100점까지는 우수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값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27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 Average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국어 영어 수학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평균값이 구해졌고요. 87.333은 80점에 해당한 양호라고 표시할 겁니다.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hlookup 입력하시고 더블클릭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찾을 찾을 값은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참조화를 표 수식을 복사하는데 참조하는 표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첫 번째에 가서 값을 찾을 거고요. 세 번째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근사 값은 논리 값이나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은 추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루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루 대신에 물론 생략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꼭 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사 값 비슷한 값을 가져올 때는 생략하시거나 추루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문제 배점은 10점입니다.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10점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문제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2급에서는 피버 테이블에 대한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시된 문구를 정확하게 읽으시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 가시면 됩니다. 일단 일단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있습니다. 클릭하면요. 범위가 A3부터 H15 영역이 맞습니까? 라고 깜빡깜빡하네요. 네 맞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A20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20셀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피버 테이블 영역과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됩니다. 직책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팀명을 선택하시고 열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다가는 실수령액을 갖다 놓으시는데 실수령액은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A20셀에서 마우소론 쪽 갑 요약 기준의 평균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갑에서 갑필드 설정이라는 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마우소론 쪽 갑 요약 기준의 평균으로 실수령액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정을 했고요. 보고서에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쪽에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위쪽에 디자인 탭에 가시면 총합계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행의 총합계만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의 총합계만 설정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가로에 합계만 표시가 되죠. 그 다음 갑 영역에 숫자에 대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래요. 그러면 아까 평균 실수령액에서 마우소론 쪽 갑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평균을 여기서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숫자에 대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단위 구분기호 선택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인사팀과 재무팀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 레이블에 가서요. 모든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인사팀과 그 다음에 재무팀 두 개만 선택할까요?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피버테이블 내용을 작성해 보셨습니다. 부분점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 문구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데이터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 목표 금액 월 불이백 이자율 목표 기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 만들기 위해서 이자율 1.8%로 4년 동안 넣는다면 매월 PMT함수를 통해서 얼마인지가 구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4년인데요. 1년부터 7년까지 값의 변화에 따른 월 불이백을 표 형태로 작성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의 변화가 하나일 경우 열 하나일 경우에는 실제 값을 표시할 위쪽에다가 등호 입력하셔서 수식만 그냥 연결해 주시면 돼요. 물론 수식을 복사 붙여 넣기 하셔도 되고요. 엔터 누르시고 그 다음 수식을 포함한 데이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는데 그냥 기간부터 이렇게 범위 정할까요? 값의 변화와 수식이 포함되게끔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값이 두 개 변화가 아니라 하나인데요. 세로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열을 선택하고요. 열은 기간이니까 목표 기간이 있는 B5셀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샵샵샵 표시가 되네요. 열 너비 살짝 조절해 주시면 기간에 따른 월 부리백이 얼마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은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 꼭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는 두 문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에서 5,2,10점입니다.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가시면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B12부터 C13 영역에 다가 드래그합니다. 그냥 드래그하지 않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그릴 수 있고요.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를 기록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면 매크로 이름이 평균 맞나요? 네 맞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평균값을 구할 위치 F4셀을 선택하시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에버레이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1주부터 4주까지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균 수식을 복사할 수 있고요. 범위가 선택된 거를 의미했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단추 1 대신에 문제에 나와있는 평균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요. 도형인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에 블록 하살표의 오각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록 하살표의 오각형 을 선택하시고 위치는 22부터 F13 영역에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도형은 바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나중에 텍스트 편집 하셔도 되고요. 텍스트에다가 우리는 셀 스타일 이라고 미리 입력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시고 이 도형의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이라는 매크로를 기록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셀 스타일 입력하고 기록 매크로 이름 셀 스타일 확인 한번 누릅니다. 문제에서 A3부터 F3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스타일을 입력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스타일에 가셔서 자세히 를 누르셔서요. 입력을 선택 이미 셀 하나만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 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하셨나 평균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평균 값을 지우시고 평균 버튼 누르시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제 살펴보셨 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제시된 차트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임의로 차트를 새로 만드시면 안되고 판매 단가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단가를 봤더니 회색 계열이네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시면 데이터를 삭제할 범위를 삭제할 수 있고요. 차트 제목을 표시하겠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들 등호 입력하시고 위쪽에 스크롤 막대 올리셔서 A1셀 선택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A1셀과 연동해서 차트 제목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요소에 가셔서요. 축제목을 표시하는데요.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 축제목에 기본 세로를 추가하시고 텍스트를 판매하시고 판매량 이라고 입력합니다. 판매량 입력한 텍스트에 텍스트의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소른 쭉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저희는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 으로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 입니다. TV 계열의 TV 계열의 판매 실적 차트를 봤더니 TV 계열은 주황색 판매 실적은 주황색 계열이고요. TV를 선택하면 전체 판매 실적이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선택해서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고요. 하나의 요소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우리 차트 요소에 가시면 데이터 레이블이 있고요. 여기에서 기타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 서식의 옵션에 오셔서 문제에서 항목 이름도 표시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값도 표시하라고 했고요. 위쪽에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위쪽을 선택하시면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위쪽과 항목 이름과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입니다.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스타일을 미세효가라고 되어 있는데 서식에 가셔서 그 다음 도형 스타일에 문제에 나와 있는 미세효가의 황금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미세효가 황금색 강조 4라고 표시가 됐을 때 클릭 한번 합니다. 다음은 판매 실적 계열에 대해서 판매 실적이면 주황색 계열이고요. 주황색 계열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추세선 추가 버튼 눌러서 문제에 판매 실적 계열의 지수 추세선을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세선을 추가하신 다음 추세선 서식에서 지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식에서 2호 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